알로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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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은 오비키보다 하트 많이 받아야 되는데? 야 오비키? 걔보다 무조건 많이 나와 맞지? 걔보단 더 많이 나오겠지? 무조건이지 오비키 맘에 안들어 죽겠어 나도 제 마음에 안들어 골려줄거야 골려? 어떻게 골려주지? 아! 나 방금 좋은 생각났어 좋은 생각? 와우와우와우 수박 시원좋아 흥 오비키잖아 오비키잖아 조티우 말랑이보다 푸시파워보다 어?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네 타이트 말랑이보다 푸시파워보다 수박이 최고야 다같이 수박 빡빡빡빡 빡빡빡 빡빡빡 안무까지 다 외웠어? 오늘도 비키는 신났네? 어? 네 안녕하세요 이쪽 방 들어가서 두 번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들어가서 볼게 네 네 총 그리고 또 갈래야 너는 왜 나와있니? 이름 공부 먼저 하라고 하셨어 아 그랬지 맞아 맞아 정신이 없어 선생님이 네 저 다 했어요 어디 보자 맞고 맞고 잘했고 그래 갈래도 이제 들어가서 연습하자 아 뭐야 팝잇을 하고 있어? 아 그게 아니라 한번 하고 잠깐 쉰 건데 선생님이 연습실에서 팝잇하지 말랬죠? 네 얼마나 잘하고 있었길래 팝잇을 갖고 온 건지 한번 볼까? 네 잘한 건 아니고 세번째 네번째 손가락이 세번째로고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하나 셋 둘 하나 피아노 연습 안하고 팝잇 타면서 놀고 있어? 넌 이거 일곱번 연습할때까지 한발짝도 나올 생각하지마 알겠어? 어? 아 진짜 삶이 힘들다 인생이 쉽지가 않아 어 뭐야 혼났떼요 혼났떼요 하하하하 어쩔 왜 와서 약올리냐고 괜히 쌤통이다 아우 저걸 진짜 아 빨리 애복반 연습하겠다 이러다가 1시간 지나도 집에 못가 안타임 아 사롱 전사 여긴 엇 resultado 뭐야 귀신인가? 선생님이 연습 다 끝낼 때까지 꼼짝 말라고 하셨는데 빨리 연습 다 끝나서 빨리 나가야겠다 두번 끝 뭐야 오키님들 저 무서워요 빨리 연습 7번 하고 나가야지 선생님한테 말하러 będę 진짜 귀신인 줄 알아 보지 7번 다 했다 이제 나가야지 오비키 내가 골려줄 거라고 했지? 제대로 골려줬다 오비키 골려주기 대성공 선생님 추석 지나서 오시는 거예요? 여기 다 물 샜는데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 했니? 선생님 저 연습 다 했고요 여기 귀신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? 네 연습하고 있는데 자꾸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? 옆방에 아무래도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네 저는 도저히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뭔데 그래? 어? 뭐야? 뭐야? 그 소리 양갈래 너였어? 아 들켰네 양갈래 너 연습 안 하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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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랜덤박스 우와 저한테 랜덤박스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 방금 피아노 친구가 보내줬는데 한번 뜯어볼까요? 한번 뜯어볼까요? 랜덤박스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어? 여기 잘라도 되나? 말랑이 랜덤박스 오비키님에게 1등, 2등, 3등, 4등, 5등, 6등까지 있어 엄청 많이 있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잘 포장했다 이거 뜯기도 아깝다 깜짝 놀랐어 살짝 보고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? 우와 너무 잘 그렸다 이거 스킷이잖아 우와 너무 재밌다 느낌 너무 좋지요 우비키, 백서라, 스텔라 너무 잘 그렸어요 이게 지금 1등이에요 우와 1등 할만한데? 그 다음에 어? 체크리스트 어? 체크리스트 어? 그 다음에 우와 우와 이거 진짜 개구리야말랑이네 이거는 지금 3등 한번 만져볼게요 오 오 이 느낌 진짜 좋은데?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 안에 있는 개구리야말랑이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다음 거 또 뜯어볼게요 우와 이것도 스킷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야 어떻게 어쩜 이렇게 우리 오키님들은 재능이 뛰어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등이지? 이거는 4등 이게 4등이라고? 오잉? 1등 같은데? 그 다음 뭐가 나올지? 우와 너무 귀엽잖아 이건 몇 등이지? 6등인데요 이건 6등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스킷이 이 안에 이렇게 느낌 좋게 만들었어요 귀여워 나머지도 해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우와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거는 오등 저거 오등 아닌데 이건 귀까지 있어요 토끼 귀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 토끼 좋아하는데 그 다음 거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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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반짝이 느낌 좋잖아 우와 체크리스트 체크해볼게요 체크리스트 오비티 수제말랑이 여기있죠 체크 개구리알말랑이 여기 있지요 체크 물풀말랑이 여기 있지요 우와 체크 고양이말랑이 고양이말랑이 체크 히티말랑이 체크 마이멜로디 말랑이 체크 와 고맙습니다 우리 오키님 우와 우리 오키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것도 뜯어볼게요 어 박스인이다 오비키잖아 이거 우리 오키님이 주신 랜덕박스야 뜯어볼구나 또 볼래? 또 받았어 부럽잖아 와 와 잘 봐 나 랜덤박스 지금 공개한다 예쁘게 잘 뜯어야 된다고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이런게 들어있어요? 개구리알말랑이 일단 먼저 이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럽지? 여기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친구의 내 있습니다 편지가 있어요 와 저의 영상을 일 년 아니 2년 넘게 못되요 우와 제일 재밌었던게 피아노대결이 제일 재밌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피아노대결 나랑 백선아랑 대결한건가 피아노대결 영상이 제일 재미있었ioned but 다음에 말환환 진짜 이 말랑이 진짜 좋다 우와 포도송이 말랑이예요 근데 개구리 연락이 있어요? 우와 너무 좋잖아 신난다 그다음에 여기 뽑기고 어 이거는 몇 등이지? 이거는 1등 1등 말랑이입니다 1등 말랑이 한번 뜯어볼까요? 1등 말랑이 궁금하잖아 1등 말랑이 우와 근데 이거 느낌이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진짜 좋다 느낌 너무 좋겠잖아 다음 거는 우와 오 이건 몇 번? 애등이야? 이거는 2등이에요 2등 한번 볼까요? 티오 나와요 뭐가 튀어나와요? 삐아기가 튀어나와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부럽지? 우리 오키님이 주셨어 오 한번 눌러 볼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쏘세요 2, 3 귀여워 우와 우와 뭐야 삐아기가 나온다 너무 귀여워 너무 부럽지? 우와 진짜 많이 주셨어 이것도 뭐지? 우와 이거는 몇 등이야? 5등이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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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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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니 잘한다 찰떡말랑이다 느낌 좋겠잖아 느낌 좋겠지? 엄청 좋아 이따 너도 한번 만져봐 우와 다음은 이거다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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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 이것도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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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느낌 좋다 자 마지막 대망의 하이라이트 육동을 뜯어보겠습니다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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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거 육동 아닌데요? 너무 좋은데? 우와 뭐야 너무 예쁘잖아 이거 진짜 예뻐 우와 그치? 뜯어볼게 뭔데 그래? 궁금하게 우와 이게 과연 뭐냐면 오오 킬링인데 너무 예쁘다 나 가방에 붙여놔야지 킬링 부럽잖아 나는 미키 팝이 가방에다가 여기다가 딱 걸어야지 우와 여기다 걸었어 너무 예쁘지? 제크리스트 찰떡말랑이 여기 있지요 체크 오리말랑이 짠 여기 오리가 있지요 그담에 가방고리 가방고리 여기다가 걸었지요 체크 개구리알말랑이 여기있고 포도송이말랑이 여기 있지요 와 와 저한테 말랑이 주신 우리 어킹들도 너무 감사해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 지적이는 새처럼